뉴스위크에 따르면 헨리포드 시스템의 전염병 전문가 알리슨 웨인맨 박사는 백신을 맞기 전과 후 적절한 준비를 하면 면역반응과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공복에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나중에 실신하거나 현기증을 느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접종 전엔 반드시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 전날 밤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면역체계가 최대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접종 예약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면 미리 식사를 하고 물도 충분히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메스코옴을 유발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알레르기 면역학 전문가 블랑카 카플린 박사는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알레르기 반응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의사가 처방한 기존 알레르기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백신 또는 특정 약물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카플린 박사는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전후 2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이나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격렬한 운동과 뜨거운 샤워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2시간을 전후해 이를 피하도록 조언합니다. 접종을 받기 전에 가능한 건강한 면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적절히 섭취하면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백신은 일반적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도 안전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 화이자 바이오텍 약물 성분에 극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의료 관계자는 말합니다. 헬스 라인은 백신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피로, 주사 부위 통증, 피로감 등으로 보통 48시간 경미하게 지속되다 사라진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 접종 후 면역체계는 침입 바이러스로 인식해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가 휴식을 잡아놓고 혹시 모를 반응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젊은이들은 면역체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시니어들보다 백신에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고 헬스 라인이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현재까지 미국민의 11.5%인 1억 9백만 회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현재까지는 면역체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시니어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시니어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시니어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시니어들과 함께 시니어들 보인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